바쁘다고 했잖아 너무 나한테 푹 빠진 거 아니야? 짜릿하게 해줄까?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이쪽이라고? 나한테 이러지 마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정신이군 미미한 명령이군 저녁 다른 말들을 하겠지 이 쪽이군 내 눈 앞에 있는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좋았으면 나 이거 돈이야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이야 빌블이 있어 빌블이 있어 빌블이 있어 빌블이 있어 으 빌블이 있어 빌블이 있어 Von Note 여덟이 있어 쌀인지냉아 터지지 마 바쁘다고 괜찮아 꼭 이래야 하는거야? 꼭 이래야 하는거야? 지금은 좀 괜찮아 내 눈앞에 있던걸 후회하게 될거야 저 사람 내 눈앞에 잔어 자고싶은잡음 이제야 어떡해 세포방 악 넓다 펭 세포방 석탄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이쪽이라고? 이쪽이라고? 무의미한 명령이고 다rrr 무의미한 명령이군 무의미한 명령이군 남테일 shelf 마니 Department 자리잤리 나한테 이뤄지마 일단은 말대로 해주겠다 kn articulated 내 눈앞에 얻은 걸 추워야 되나? 나한테 이뤄지마 stap 이번 마지막 게임이 널 놀이볼 게 났습니다. 무의미한 명령이고 이쪽이라고? 짜릿짜릿하지? 또 이래야 한걸? 참으면 더 아플걸?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때?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짜릿짜릿하지?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나한테 이러지마. 제발, 테이터! 그 폭풍이 널 놀이볼 게 났지마. 꼭 이래야. 아아! 어! 아아! 아아! 믿고 맡겨도 다가가 바쁘다고 했잖아 너무 낮게 끝까지인 거 아니야? 왜? 무의미한 영역이구나 이쪽이라고? 일단은 말대로 해주겠어 일단은 말대로 해주겠어 참으나 더 아픈걸? 일단은 말대로 해주겠어 내 눈앞에 있던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서승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때?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때?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때? 나태력은 전개 부풀일 뿐이야 이쪽이라고?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꼭 이래야 하는 거야? 일단은 말대로 해주겠어 succeed kind of 샀 guitar 수단 내 눈앞에 있던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저 일사는 말대로 해주겠어요.